오늘도 더웠는데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오늘 31.4도까지 오른 서울 기온이 내일은 33도까지 치솟는 등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게다가 습하고 더운 바람이 불면서 불쾌지수 또한 눕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불쾌지수가 높음 단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안개를 주의해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낮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충청 이남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에 따라 동해안은 내일 비교적 선선하겠고 태백산맥을 넘어서 서쪽 시방은 팬 현상으로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기온이 33도, 대전은 32도까지 오르겠지만 강릉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남해상에서 북상 중인 11호 태풍 난카는 말레이시아어로 열대과일의 한 이름입니다. 이번 주 후반쯤 일본을 거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와 남부 일부, 영동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최신 날씨정보 계속 참고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